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완도 앞바다에 쫙 깔린 22세기 금광 2. 전세계 건설업체 모두 포기해버려 한국 기업만 도전한 프로젝트 3. 한국 정부의 영토 소유권 이전 제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08년 6월 무인항공화령 전문가인 김병원 씨는 헬기를 타고 공사부지를 찾아보던 중 충남 보령에서 거대한 기하학적 무늬의 미스터리 서클을 발견했습니다. 이 광경은 마치 태극 무늬를 그린 것처럼 인적이 없는 거대한 초지에 그려져 있었고 김병원 씨와 그의 촬영팀은 이를 목격하며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스터리 서클은 누가 그렸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UFO가 그린 것이다 라는 설이 일반적이지만 보령의 미스터리 서클 역시 그랬습니다. 이 원의 지름이 200m는 넘어 보이는데 이것을 인간이 그렸다면 이 또한 비상한 일일 것입니다. 트랙터로 제초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트랙터의 회전반경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작은 원을 그리거나 정확한 원을 그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재초기, 예초기로 제초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모양을 하늘에서 그린 것은 만무하고 작업자가 직접 생각하며 했더라도 그의 두뇌가 미스터리니까요. 어쨌든 이 미스터리 서클의 비밀은 서태지가 건백을 알리는 총보용으로 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미스터리 서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뒤 이번에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공위성으로 신기한 사진을 찍어 공개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자신들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으로 포착한 지구의 모습을 소개하는 지구전망대 어스 오브 저버터리 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볼 기회가 없는 일반인들이 인공위성으로 찍힌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 2월 중순 나사는 맨 18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한 장 대문에 걸어두었는데 사진이 몰수록 신기합니다. 크게 4개로 나뉜 섬을 둘러싸고 바다위가 전부 까만 점으로 촘촘히 찍혀 특정한 패턴을 보였는데요. 도대체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낸 까만 점의 정제는 무엇일까요? 조선의 제16대 임금 인조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수라상 앞에서 김이상궁이 기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김이상궁이 검은색 종이를 밤에 싸먹는 모습이 신기해 자신도 똑같이 이를 하얀 쌀밥에 싸먹어봤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인데다 짭짤 고소한 것이 그런대로 입맛에 맞았던지 김이상궁에게 음식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나 김이상궁은 딱히 정해진 이름은 없고 전라도 광양에 김, 김여익, 가올린 불건이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조는 마땅한 이름이 없으니 그냥 김이라 부르라 고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김을 식용으로 사용한 역사는 천년이 넘지만 김을 처음으로 양식한 사람은 전남 광양에 살던 김여익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714년 광양연감 허심이 쓴 김여익의 묘표, 채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여익으로부터 시작된 김양식 덕분에 김수출은 매년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어느새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식품이자 농수산물 중 가장 많은 수출을 기록하는 효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어찌나 양식법이 신기했던지 웹사이트 대문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말 미국 나사는 인공위성으로 찍은 지구의 모습을 소개하는 지구전망대라는 사이트 대문에 한국의 남해안을 촬영한 사진을 걸었습니다. 완도를 중심으로 찍힌 이 사진에는 해조류 양식장이 점선처럼 흩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나사는 대부분은 실제 색상이지만 바닷물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일부 음연과 색조를 분리하고 필터링했다. 고 밝히면서 완도는 기온이 따뜻하고 조수가 강하지 않아 얕은 바다에서 김, 다시마, 미역 등을 기르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갖췄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조류는 보통 부표가 달린 로프에서 양식하는데 이 기술 덕분에 만조때 충분한 햇빛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해조류가 수면에 가깝게 위치할 수 있고 간조때에도 바닥에 긁히지 않는다. 며 한국은 초밥에 사용되는 붉은 김, 파이로피아 수출량에서 세계 1위라고 소개하기도 했죠. 그런데 완도 앞바다에 짝 깔린 천연자원에 가까운 김은 한국이 세계에서 으뜸이고 바다가 존재하는 한 다시 말하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채굴할 수 있는 금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전쟁 중에도 한국산 김을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죠. 지난 2022년 5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개월 뒤 한국 김수출협회는 재미있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러시아 김수출이 약 4,699만 달러로 2020년에 비해 약 50.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액으로 따지자면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러시아가 한국의 4위 김수입국인 겁니다. 2016년 12에서 5년 만에 급성장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후 통계입니다. 올해 2월 말까지 러시아에 대한 김수출은 약 65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월과 4월에는 각각 168만 달러와 15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절반으로 출기는 했으나 여전히 러시아로부터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러시아에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마른 김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수출된 양이 약 32만 1737kg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7%나 증가했습니다. 전쟁 중에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수입했다는 것이죠. 보통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한국 김은 스낵 김입니다.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김이고 영화 배우 휴쟁맨 이 딸이 길거리에서 김을 먹는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마른 김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해 먹는다는 뜻입니다. 참기름을 발라 맛소금 뿌려 구워 먹든 김밥을 싸먹든 삼각김밥을 만들어 먹든 볶음밥에 첨가해 먹든 어떤 방식으로든 김을 직접 요리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마트에서 김을 구매해 먹을 수 있어 그 의상을 실감하기 어렵겠지만 사실 김은 한국산 농수산식품 중 압도적인 수출 1위 품목입니다. 2021년 김 수출액은 6억 9,28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896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로써 연간 김 수출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대비 15.4%로 급증하면서 성장세도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데 이로써 수출 2위 참치 5억 7,920만 달러와의 격차도 매년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김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한국김은 전세계 114개국에 수출되는 그야말로 효자 중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더구나 한국경제에 있어서 김은 참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부가 같이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완도 등지에서 직접 양식해왔기 때문에 외국에 특허료를 지물하는 등 물필요한 비용 지출 없이 100% 국내 어민의 손에 쥐어집니다. 원재료를 수입할 필요도 특허료를 지불할 필요도 농약을 사용하거나 특정 재배 환경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환경과 어민들의 땀구슬로 이뤄낸 작품이 바로 김양식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산 김이 어떻게 전세계 시장에서 이토록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일까요? 2017년 7월 17일 스위스 제네바로 잠시 이동해보겠습니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40차 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 총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코덱스는 한국이 제안한 김제품 규격안을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 규격인 코덱스 규격은 전세계 187개국의 식품 기준으로 국제교역에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코덱스 규격 중 해조류와 관련된 규격은 김이 최초인데요. 포자를 받출해 심어 양식하는 김은 조금 과장해 백번이 손길을 거쳐 우리 밥상에 오릅니다. 즉 많은 정성이 필요한 해조류라는 의미죠. 현재 전세계에서 김을 생산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태국 정도에 불과한데 이 중 한중일이 전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를 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많은 김을 생산합니다. 지난 2012년 한국은 꿈의 숫자 1억 속을 넘겼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속은 100장을 의미합니다. 2011년까지 세계 최대 생산국이던 일본이 8500만 속에 그치면서 사상 최초로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다 2021년 약 1억 4513만 속까지 생산량을 늘렸죠. 그런데 같은 김 생산국이라도 한국산 김을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수입 김의 82%가 한국산 김으로 알려졌는데 마른 김과 조미 김의 비율에 5대 5입니다. 일본에서는 김을 소란주로도 먹고 밥과 함께 섭취하기도 하는 만큼 한국이 직접 맛을 가미한 조미 김과 자신들이 직접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마른 김을 함께 수입하는 겁니다. 중국 역시 조미 김과 마른 김을 골고루 수입하고 있는데요. 태국이 조금 특이합니다. 태국은 의외로 꽤 많은 김을 생산하지만 태국으로 생산되는 한국산 김의 97%가 마른 김입니다. 태국에서 제조되는 스낵 김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산 김의 수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한류의 영향도 크지만 무엇보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활발한 웰빙 트렌드 덕분입니다. 한때 서양인들은 김의 겉모습을 보고 검은 종이라거나 잡초 미개한 음식 등으로 부르며 무시하면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식품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김이 가진 효능이 알려지고 한류 열풍을 등에 업은 외국인 유튜버들이 한국 김을 소개하는 영상을 끊임없이 제작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생겼는데요. 다만 특이하게 한국은 참기름 또는 들기름을 바른 후 소금을 뿌린 형태의 김이 소비되지만 서양에서는 쌀이 주식이 아닌 관계로 간식처럼 김을 섭취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소스를 활용해 간식처럼 만들어 생산하죠. 한국산 김의 인기에는 김의 품질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김은 워낙에 까다로운 생산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즉, 깨끗하고 청정한 바다에서만 생산되는 것인데 지저분하고 오염된 바다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조류, 일조량, 수온, 연분의 4박자가 맞아야 비로소 최고의 김이 생산되는데요. 의도 34토부터 37도 해안에서만 생산되며 같은 의도라도 수온에 따라 맛이나 성분이 다릅니다. 최적의 수온은 약 5토부터 8도인데 4도 이하로 내려가면 성장이 되지 않고 1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뿌리가 녹아버립니다. 여기에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해안선이 길어 갯벌이 크게 발달했는데 갯벌에서 양식하는 우리나라 김은 불에 잠겼을 때 갯벌이 공급하는 풍부한 영양분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영양과 맛이 뛰어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돌김이나 재래김 등은 한국 고유의 자연환경에서만 생산될 뿐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같은 품질의 김을 만들 수 없습니다. 농약도 필요 없고 비료도 필요 없이 하늘이 내린 천혜의 자연환경에서만 자라는 영원히 캘 수 있는 금이지만 가장 까다롭게 생산되는 금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맛을 가미하는 조미기술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대부분 스시용 김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두껍고 습기만 제거된 김을 생산하며 대부분 내수시장에서 소비됩니다. 반면 한국의 조미김은 참기름이나 들기름 등으로 풍미를 더하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 때문에 간식으로도 소란주로도 최고로 꼽힙니다. 이러한 조미기술은 감히 일본이나 중국이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한때 바다의 잡촌이 검은 종인이 무시당하던 김은 어느새 한국 농수산품 중 독보적인 1위 수출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일본 기업에서 한국에 진출해 김 생산을 준비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원산지를 달고 수출될 것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이 가진 고유의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머리도 뛰어나고 손도 빠르고 성실함까지 갖춘 한국은 그 덕분에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늘 지하자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중동처럼 신이 내린 선물 석유라도 충분했다면 아마 한국은 지금쯤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결국 기술력으로 승부해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기적을 불러왔는데 한강의 기적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종동을 넘어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한국인들은 어마어마한 외화벌이를 했는데 그 외화가 다시 한국으로 투자되어 현재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역사를 되돌아보면 소위 독재자라 부르는 인물들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핵심 사업이나 자신의 정치적인 엄적을 남기려 할 때는 꼭 한국 기업을 찾았습니다. 30년 장기 집권을 노리는 21세기 술탄 튀르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공화국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찬아칼레 대교를 맡겼고 독재자의 표본처럼 여겨졌던 리비아의 카다피는 사막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겠다며 리비아 대수로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공사를 맡겼고 현재 젊은이들을 무자비하게 전쟁터로 몰아붙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래를 천연가스에 올인하고는 LNG 운반선을 전부 한국 기업에게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독재자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힘을 가진 두바이 군주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도 한국 기업에게 랜드마크를 지어달라며 1조 5천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완공해 두바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는데요. 도대체 어떤 건물일까요? 얼마 전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가 두바이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콘서트 공연 후 300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비공개로 1시간 노래 부르는 대가로 300억 원을 받고 했던 이 공연은 두바이의 아틀란티스 더 로열이라는 호텔이 정식 오픈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 오픈 행사였는데 이 호텔은 랜드마크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는 두바이에서도 최고급 호텔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 호텔을 한국의 쌍용건설이 세웠죠. 94개의 초호화 수영장, 레고 블록을 쌓아올린 듯한 외형, 단독 인피니티풀을 갖춘 펜트하우스까지 이 호텔을 표현하는 수식어는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무려 8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이 호텔을 완공한 쌍용건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쌍용건설은 1977년 쌍용종합건설이라는 사명과 함께 쌍용량외건설사업본부에서 독립해 출범했습니다. 1986년 쌍용건설로 사명을 변경한 후 본격적으로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연달아 성공적으로 완공하면서 드물게 해외건설 명가라는 수식어를 달았죠. 쌍용건설 홈페이지에는 그간 해외에 완공한 수많은 건축물을 공개해두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23개국에서 총 185건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 루안다, 인도네시아 등등 그 국가도 다양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만도 8개국에서 19개 프로젝트에 달하는데요. 최근 쌍용건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알린 건축물은 두바이에 건설한 최고급 호텔인 아틀란티스 더 로열입니다. 지난 2015년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두바이 투자청 ICD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인 랜드마크급 특급 호텔을 건설해달라며 쌍용건설을 주관사로 낙점했습니다. 벨기에의 세계적인 건설사 베식스와 공동으로 수주했죠. 2016년 7월 공사를 시작한 후 80개월에 걸쳐 완성한 이 호텔은 두바이의 팜주메이라 팜주미라 인공섬에 세워져 전 객실에서 걸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오션뷰가 핵심인데 그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최고 44층 호텔 3개동 795객실과 39층 최고급 레지던스 3개동 231가구가 들어선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그런데 이 호텔은 건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센즈의 상징인 인피니티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초호화풀 등 수영장만 무려 94개에 달합니다. 건물의 외관 역시 랜드마크라 불러도 손색없을 만큼 상당히 특이합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팜주메이라 인공섬 위에 그려진 S자 모양인데 정면에서 바라보면 마치 레고 블록을 쌓아올린 것과 같은 비정형 외관을 자랑하죠. 이렇게 레고 모양 블록을 모두 유선형으로 흰 건축물 시공 사례는 전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설계에만 14개국 54개 컨설턴트가 참여했다고 하죠. 실제 완성된 건물은 외병 마감용으로 붙인 3만 3천 개의 패널이 전부 유선형일 만큼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비정형 외관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고난이도 공사가 예상됐는데 건물 설계도를 본 공동주관사 베식스 임원들마저 세계 최고층 건물인 브루즈 칼리파보다 더 어렵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고 블록처럼 쌓은 건물은 호텔과 레지던스로 나누는 두 개의 독립 건물이지만 80m 높이에서는 스카이 브릿지로 두 건물을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스카이 브릿지가 완성되어야 그 중앙에 별도의 수영장과 정원을 갖춘 브릿지 스위트를 만들 수 있고 90m 높이의 옥상에서 걸프만을 보며 즐기는 스카이풀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쌍용 건설의 증가가 드러났습니다. 두 건물을 연결시키는 스카이 브릿지를 건설하려면 80m 높이에서 철골 구조물을 하나하나 제작하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구조물 무게가 1300톤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80m 높이의 공중에서 세밀하고 용접하고 두꺼운 철골을 들고 나르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쌍용 건설은 지상에서 아예 골쪽 건축을 제작한 후 이를 끌어올려 스카이 브릿지를 완성했는데요. 사실 1300톤짜리 초대형 스카이 브릿지를 건물 위에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1mm라도 오차가 생긴다면 1300톤짜리 구조물이 추락해 초대형 참사는 물론이거니와 건물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염려가 있어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쌍용 건설에게 이 1300톤짜리 스카이 브릿지를 올리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3년 전에 5배나 무거운 초대형 공원 하나를 200m 높이에 건설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을 좀 살펴볼까요? 싱가포르에는 마리나베이 센즈 호텔이 있습니다. 싱가포를 방문하는 이들의 필수 방문 코스이자 싱가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마치 사람인 한자처럼 생겼는데 이 작품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쌍용 건설입니다. 마리나베이 센즈 호텔을 설계한 모세 사푸디는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되려면 이제껏 존재한 적 없는 기이한 형상이어야 한다며 불가능해 보이는 설계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트럼프 카드가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설계안을 처음 본 싱가포르 관계자들도 불가능하다고 봤죠. 이태리 피사의 사탑도 고작 5.5도 기울어졌음에도 위태하다 하는데 이 설계안은 무려 52도나 기울어졌으니까요. 이 설계안이 제시됐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초 입찰을 시도한 전세계 14개 건설사들이 전부 포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홍콩의 개몬과 한국의 쌍용 건설이 남았는데 싱가포르 정부는 쌍용 건설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몬은 원한 설계와 디자인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니 약간만 변경해달라 고 요청한 반면 쌍용 건설은 원한 100%를 구현하겠다 고 나섰으니까요. 결국 쌍용 건설이 1조원이 넘는 프로젝트를 수주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이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인, 인 모양을 구현하려면 23층 높이에서 또 다른 건물과 연결된 후 55층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8층부터 건물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형태의 건물을 지어진 적이 없어 쌍용 건설은 사상 최초의 공법을 시도하게 되는데 바로 포스트텐션 공법입니다. 이는 현수교 서스펜션 브릿지를 건설할 때 사용되는 공법으로 동쪽 건물의 벽 안쪽에 여러 가닥의 강철선을 꼬아 강연선 케이블을 설치한 후 이를 당겨 건물을 지탱하도록 했습니다. 23층까지 양쪽 건물 내부에 수천 개의 케이블을 설치한 후 각 건물을 지면에 설치된 케이블을 이용해 잡아당김으로써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3층에서 건물이 완공됐다면 관계없겠지만 문제는 23층부터 57층까지는 한 건물로 올라가야 합니다. 즉 23층부터 쌓아올라가는 건물 상부의 하중이 미드로 쏟아지기 때문에 이를 분산시켜야 했는데요. 쌍용 건설은 서쪽 건물이 밀어내는 힘을 버텨낼 수 있도록 양쪽 건물의 벽에 3000톤짜리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후 이를 서로 연결하는 트랜스퍼 트러스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동쪽 건물이 서쪽 건물을 미는 힘을 극복시켰습니다. 하지만 마리나 베이센즈 호텔이 21세기 불가사위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3개의 건축물 위에 얹혀진 폭 38m, 길이 340m의 하늘공원 때문입니다. 선박 모양의 이 공원은 축구장 2개를 합친 것과 같은 길이로 그 무게만 무려 7000톤을 넘습니다. 자칫 1mm라도 오차가 발생하는 순간 인류사에 기록된 적 없는 초대형 인명사고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정밀 공학의 힘을 빌렸습니다. 아주 작은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철골 구조물을 지상해서 조립한 후 200m 위로 끌어올려 건물 위에 얹는 헤비 리프팅 공법을 썼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공사로 손꼽혔는데 7000톤팔이 하늘공원을 무사히 끌어올린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인피니티풀이라는 수영장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열 아르란티스에서 사용한 1300톤짜리 스카이브릿지를 80m 높이로 끌어올리는 건 쌍용건설에게 식은 죽 먹기와 같이 쉬운 일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이 1965년 태국에서 따낸 빠딴니나라타와 고속도로 공사 수주로 시작된 한국건설사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언 58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한국은 중동,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륙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해외 진출을 시도했고 성실함 그리고 한치위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꼼꼼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명성을 얻어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두바이의 로열 아틀란티스 등 전세계 각국의 랜드마크를 수주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고 수많은 랜드마크가 한국건설사의 손에서 태어났습니다. 삼성물산과 극동건설이 말레이시아에 세운 세계 최고 높이의 쌍둥이 빌딩 페트로나스 타워 오늘 잠시 살펴본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센즈 는 쌍용건설의 작품이고 티르키에 세워진 세계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찬아칼레 대교는 DLENC, 옛 대림산업, 와 SK 에코플랜트, 옛 SK건설, 가세웠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췄음을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한국건설사들이 전세계 곳곳에 더 많은 랜드마크를 건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 연방의 해체, 패배가 점점 다가올수록 러시아 시민들은 혼란에 빠지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패배한 이후 러시아가 연방 해체와 더불어 나라의 이른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지역은 독립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극동 지역에 위치한 한 도시 하바롭스크에서 한국을 외치며 반 푸틴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하바롭스크의 지도자가 왜 한국을 외쳤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푸틴은 바보다.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음성에는 뚜렷하게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군인들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전쟁에 러시아 병사들은 지쳐 있었죠. 현지 시간으로 28일 러시아 병사들의 통신 기록을 감청한 미국 정보부는 언론을 통해 러시아 병사들의 실제 육성을 공개 현 전쟁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싸우는 당사자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전쟁 범죄와 러시아 정부에 대한 환멸이 가감없이 담겨 있었죠. 키 이후 북부 의성도시 부차시에 주둔한 병력은 가족들이 그립다고 말하며 러시아로 복귀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평화로운 옛날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소망이 이뤄지는 것은 현재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규모 동원령을 내린 푸틴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의 뜻에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는 일. 주변 관료들 역시 푸틴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습니다. 말릴 사람 하나도 없는 푸틴의 명령에 많은 러시아인들은 끔찍한 악몽을 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아끼는 이들의 사망 소식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끊임없이 전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인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결국 대다수의 러시아인들은 발길을 옮겨 살기를 찾게 됩니다. 로이터통신은 도망치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을 취재했는데요. 조지아 국경 근처로 밀려오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에서는 불안과 초조 그리고 당혹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비군 동원령 직후 짐을 싸서 탈출하는 이들이 길게 장사진을 치고 있지만 몰려드는 인원 때문에 이동이 여의치 않자 징집 대상자인 러시아인들은 산을 타고 넘거나 몰래 강을 타고 국경을 넘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출을 예측한 러시아군은 이들을 모두 체포했죠. 약한 경계망이라 생각되는 강과 국경지대의 병력을 풀어 도망치는 이들 러시아인들을 압송하는 한편 국경지대 수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러시아인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타국들 역시 러시아인 탈주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지역은 자국 군인을 파견 조지아 국경지대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인들 이주를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부고세티아 공화국 역시 이들을 받지 않았고 러시아인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죠. 카자흐스탄과 몽골 지역으로 도망치는 이들 역시 매한가지였습니다. 살고자 도망치는 이와 죽을 장소로 보내려는 러시아군의 충돌은 현재 진행형이었고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항하려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거나 징진명령에 거부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자치공화국 다게스탄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남쪽으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와 접한 이 지역에는 많은 수위 러시아인들이 전쟁을 반대하며 징진명령을 거부하는 시위를 벌이며 푸틴 독재에 분노하는 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징진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인 러시아인들이 갑작스럽게 총기를 꺼내고 징집센터를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불을 지르는 행동도 관측되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징집센터를 비롯한 군건물 총 54채가 이번 동원령으로 인해 불에 타거나 총격에 휩싸이는 문제를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동쪽에 위치한 하바롭스크시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1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모여 푸틴을 비난하는 한편 심지어 러시아 연방에서 독립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현재 러시아의 장악력이 후퇴하는 상황이었기에 연방 해체와 전쟁 이후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러시아인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대놓고 러시아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옆나라 아르메니아 침공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오랜 기간 영토 분쟁으로 앙숙이었던 사이였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아제르바이자는 아르메니아 침공을 계획할 정도로 아르메니아 합병을 진지하게 고려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가 중간에 나서며 아르메니아를 방어했고 러시아의 힘에 굴복한 아제르바이자는 형식적으로 아르메니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얼음에 놓인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약해지면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고 아제르바이자는 석유의 힘을 이용해 무기를 수입, 아르메니아 침공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힘이 약한 러시아는 더는 아제르바이잔을 제어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조지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며 러시아와 밀접한 인연을 이어갔던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를 부정하며 자기만의 독립 계획을 생각하는 등 러시아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바롭스크가 독립을 외치며 러시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선언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것인데요. 이미 2020년경 반정부 시위 집단이 푸틴을 공격하며 하바롭스크의 자유를 외쳤던 적이 있었기에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당시에도 반푸틴에 대한 반감으로 모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대를 구성하며 러시아 정부를 공격했죠. 세르게이 푸스갈이라는 하바롭스크 주지사의 퇴진 때문에 촉발된 시위로 임망을 얻던 그가 갑자기 러시아 연방정부로부터 구금당하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주지사였던 그는 살인주모 혐의를 받으며 연방보안국, FSB 요원에 의해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어떠한 항변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연방요원들에 의해 모스크바로 압송된 그는 그 즉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지사를 잃은 하바롭스크 시 주민들은 당연히 설명을 요구했지만 푸틴은 이를 든지 않았죠. 푸스갈은 검소한 생활과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푸틴이 소속된 통합러시아당과는 반대되는 자유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활동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는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푸틴이 그를 억제하기 위해 구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억류된 이후 다시 햇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이때 당시 10주 넘게 항의가 이어지면서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었습니다. 하바롭스크 지역은 푸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독자적인 통치를 원한다는 주장이 나왔었죠. 그리고 2022년 지금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하바롭스크 주민들 상당수가 젊은 남성들이었기에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는데요. 하바롭스크 주민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푸틴의 징진령을 거부했습니다. 푸스 가를 대신해 주지사 대행을 맡은 자유민주당 소속 하바롭스크 주지사 대행 미하일 테그타르프는 시민들과 동참하며 푸틴의 명령을 거절하는 한편 한국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바롭스크는 한국과 30년 이상 교류를 이어가며 러시아인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열어주는 한편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며 인연을 이어갔는데요. 한국 역시 하바롭스크와 인연을 쌓아온 것은 바로 하바롭스크의 경제적 가치와 고려인들 때문입니다. 과거 스탈린에 의해 끌려온 고려인 동포들이 극동 최대 도시 하바롭스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하바롭스크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바롭스크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과 오랜 인연을 쌓아온 자유민주당은 한국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자유민주당 계열 러시아인들은 한국과 협력해 하바롭스크 부흥을 꿈꾼 이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가진 놀라운 기술력을 하바롭스크에 퍼져있는 광물과 결합, 제조업은 물론이고 첨단 산업에 이르는 영역까지 협력할 수 있다고 바라본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한국을 추저 없이 파트너로 선정하면서 러시아에서 독립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에게 열린 자세로 다가온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다음으로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영토와 세력을 가진 하바롭스크를 한국이 품게 된다면 러시아 극동 지역의 넓은 영토는 물론이고 그 아래에 잠든 다량의 광물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 당연히 한국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과 협력을 통해 과거 잃어버렸던 옛 만주와 간도 영토까지 자연스럽게 한국이 회복할 수 있는 셈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가져다 준 엄청난 기회 한국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로잡길 바라며 한국과 협력한 하바롭스크 주민들이 러시아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